안녕하세요 화천의 화전민산초 산초박입니다 항상 건강한 산초기름을 추구합니다 저는 20년 전 IMF 때 은행을 퇴직하고 통나무 목수 생활을 하다가 10년 전 물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 화천에서 산초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없던 상복이 산초나무 재배하면서 터졌네요 심지어는 농업진흥층장 상이라던가 또는 강원도지사님 상이라던가 이런 상들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방송에도 다수 출연하게 됐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리고 한국기행 이런 방송에서 산속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저희 농장은 산속 깊은 곳에 옛날 화전민이 일궈놓은 터에서 지금 산초나무 한 1600조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6년차이고요 내년이면 드디어 유기농 마크를 산초기름에 붙일 수 있습니다 수로 생산하는 것은 당연히 산초기름이 되겠고요 그리고 산초 발효환 그리고 산초 열매 껍질 그리고 산초 비누 그리고 산초 베개 이런 상품들을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산초기름 만들기 1탄 가장 중요한 게 초생재배입니다 풀 키우는 게 뭐가 대단하냐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남들은 보통 풀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풀이 잘 자라야 즐거운 농부입니다 풀을 키우는 것도 무조건 그냥 자라면 베고 이러는 방식이 아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그 시기에 예초를 해줌으로 인해서 산초밭의 생물성 다양화도 살리고 그로 인해서 토양의 영양분을 다양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초밭에는 산초나무 외에 약초들도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초를 하는 것도 이랑과 고랑을 교차로 함으로 인해서 천적도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냥 풀만 키우는 게 초생재배가 아닌 토양도 살리고 천적도 살려서 병충해도 줄이고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토양을 살리면서 영양분을 다양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야 산초나무에 모든 영양소가 집결할 수 있겠으니까요 건강한 산초만들기 2탄입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해양심충수를 가져다 비오는 우기 특히 꽃피는 시기부터 열매 결실하는 시기에 주로 뿌려주는데요 아시다시피 해양심충수에는 다양한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미네랄 성분들을 바닷물을 통해서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토양의 영양분도 살리고 그리고 병충해 밀도도 줄이고 심지어는 이제 잡초도 자라는 속도를 조금 늦게 해주는 그런 잡초 방제 효과까지 있는 가장 중요한 농법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한 산초만들기 3탄 저희 농장에서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산초 열매로 기름을 짜면 그에 따른 열매 밖 그리고 산초 열매 껍질도 발효시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쉬운 일입니다만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도 액비로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이것은 칼슘 영양제로 상당히 산초나무에 중요한 영양분을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한 산초만들기 4탄 토창 미생물 농법입니다 토창 미생물을 배양해서 뿌려줌으로 인해서 그 토질에 가장 많은 미생물들을 다양하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미생물들이 공존함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균이 퍼지는 그러니까 우점에서 그게 병으로 가는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 관행농을 하는 데서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오히려 잘못하면 병균들을 주는 효과가 되니까요 그 반대로 하는 것이 친환경 농법에서 하는 토창 미생물 배양 농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초밭에 있는 물이나 그리고 풀에는 다양한 곤충들이 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올챙이가 굉장히 이쁘죠 저 물도 사실 먹을 수 있는 지하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비중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산초꽃 수정입니다 유정란이 일반 계란보다는 고소하고 그리고 노란자도 노랗고 그렇잖아요 산초꽃도 수정이 된 열매하고 수정이 안 된 열매하고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산초나무 사이사이에 숯산초나무도 키우고요 그리고 벌도 사육을 해서 모든 산초 열매가 수정된 산초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산초꽃 수정 높이기를 상당히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산초 만들기 육탄으로 병충해 방제입니다 병충해 방제는 사실은 농약 조금 뿌리면 굉장히 쉽게 방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제가 은행 열매라든가 백동 이런 것을 추출액을 만들어서 뿌리면서 친환경을 하는 이유는 이 산초 기름을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는 옛날에는 거의 약으로 드시던 그런 기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농약을 쳐서 판매한다는 게 제 스스로 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로가에도 보면 은행나무 열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워다가 추출액을 만드는 게 아니고 천안에 있는 유기농 은행 열매를 사다가 만듭니다 도로가에 있는 은행 열매들에는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오염된 것들이 함유되어 있을 거라는 막연한 불신 때문에 유기농 은행 열매를 이용하고요 백동 같은 경우에는 이랑에 심어놓으면 두더지나 쥐가 산초나무 뿌리를 해안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그 뿌리를 캐서 다시 병충해 약재로 쓰고요 병충해도 잡고 그리고 두더지도 예방하고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겁니다 막걸리 트랩이라든가 또는 호르몬 유인제라든가 또는 포충기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해충들을 포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친환경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내는 게 화천의 화전민 산초기름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친환경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동원해서 재배하는 것은 오로지 저밖에 없다고 자부를 하고요 그리고 산초기름이 비싼 그 이유가 있는 산초기름을 이런 다양한 친환경 농법으로 활용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저도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되지만 제 농사짓는 방법 그리고 제 산초기름에 함유된 건강성에 대한 믿음을 고객들께서 믿어주는 것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저는 한갓 산속에 사는 자연인에 불과하다는 것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신뢰를 파는 그런 건강한 산초기름을 고집하는 화전민 산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